도깨비볼 이안 많은 사주를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 카페에는 엄청 자주 소개해드렸던 사주인데요. 말씀드린 불이 많습니다. 보이시나요? 연월일시 이 순서로 해서 쫙 보시면 병화가 무려 3개나 떠 있어요. 그리고 이분은 신월에 태어나신 분이세요. 신월은 아직 여름이죠. 그리고 직업도 지금 원숭이 신금다운 직업을 평생 동안 가지고 계셨던 분이시고 영마의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 사주의 주인공은 남자이고 결혼을 하셨고 그리고 아픔을 또 겪으셨고요. 고수분들은 바로 보이시겠지만 20대 이 기해대운 때 해외를 한번 다녀왔어요. 다녀왔었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해자축이라고 해서 겨울로 올라가게 되죠. 수가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크게 이 30년 동안 엄청 고초를 많이 겪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건 어떤 거냐면 불이 많은 사주는 무조건 해외를 가야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좀 할 얘기가 있거든요. 이분은 해외운은 있었지만 해외를 갈 수가 없는 분이에요. 또 그렇게 흘러왔었고요. 왜냐하면 너무 직업적으로 금전이 보이지 않았어요. 지금 보시면 신자로 해서 그리고 현재 이 생시를 보시면 인시에 태어나셨어요. 불이 많은 사주는 보통 술을 찾아가야 하지만 해외를 가지 못한 경우는 이 화기운을 빼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예시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술을 찾아가지 못했던 술을 쫓아갈 수 없었던 사주인 경우에는 옛날 고전을 저희가 좀 빌려오자면 진토가 하나 정도 있으면 화기운을 빼준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중국 고대의 최고 전략가 제갈공명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제갈공명과 거의 뭐 어깨를 겨루는 분 중에 한 분이 명나라의 유배곤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지은 책 중에서 적천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사주 명략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다 많이 들어보셨을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어요. 화차 승용 수탕 기호라고 해서 불이 치성을 하면 용을 타야 하고 물이 과하게 흘러 넘치면 호랑이를 타야 한다.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진토는 물을 뽑아 쓰는 토입니다. 그리고 이분 지금 생시를 보시면 불이 너무 많아서 술을 불러와야 하지만 인시생이기 때문에 60이 넘어서 환갑이 넘어서 개묘 대온에 이르러서야 인묘 진이라고 하는 진토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진토가 불러와서 이분은 비로소 오랫동안의 감옥과 같은 생활을 탈출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진토가 많은 환경으로 이분은 이사를 하셨거든요. 실제 해외에 가지를 못했지만 진토가 많은 곳은 논이 많은 환경이에요. 그럼 이분은 도시 생활을 했던 분이신데 결국은 논이 많은 환경으로 이사를 오게 된 케이스입니다. 실제로 2017년 정유년 천일글이 들어왔을 때 이분은 이사를 하셨고요. 허자인 진토를 불러와서 진토 환경으로 흘러오셨습니다.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고요. 화가 많은 사주가 반드시 해외에 가야 하는 거는 맞을까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모두가 해외에 가면 좋죠. 근데 해외에 가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죠. 무작정 해외를 가려고 해도 해외를 가시라 이렇게 안내를 드리기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앞으로도 조금씩 사주 해석에 대한 컨텐츠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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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